그때는 이런 거 돈 주고 팔았어 그때는 이런 거 우리 초등학생들끼리 진짜 없어서 못 팔던 아이디였거든? 이런 거 그때 당시에는 막 진짜 돈 주고 팔았어 이러면서 지껄 해가지고 같이 손잡고 PC방비 가가지고 PC방비가 더 나오고 그랬다니까? 엘비언니님께서 별풍선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JK 디스님 감사드리고 토킹님 감사합니다 그게 있어 그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 모든 것이 올라도 안오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가지로 아실텐데 한 가지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월급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PC방비 PC방비가 2000 2007년도 아니 나 초등학교 때랑 비교해서 내리면 내렸지 오르지는 않았어 야 그때도 천원이었어 초등학교 때도 500원이었구나 지금도 300원짜리도 있으니까 어 내렸지 오르지는 않았어 안올랐어 나 초등학교 때도 500원이었거든 천원이었던 것 같은데 500원이었나 300원짜리도 있어요 지금은 지금은 PC방같은게 음식장사로 거의 매출 유지하시는 어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300원인 곳도 존재하죠 JK 다이슨님 장방구님 감사합니다 몰래가 하나 더 사구요 만화로 하나 사자 가자 고고고 윤승헌 계좌신님 감사합니다 초콜릿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960303님 제 키도 안올라요 형 아 근데 그거는 너에만 국한되니까 어 너를 제외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중학교 중학교랑 비교했을 때 40cm는 컸거든 아 대기 2는 스마트키 풀고 좋습니다 직스 상대로 어 파밍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둘이 파밍하면 나중에 승리하는건 저에요 저는 원쿰이고 직스같은거면 원쿰님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넥님 개만두님 네만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딜교에 이용하셔도 돼요 어 이런식으로 딜교 손해본거 같죠? 아니야 베이간은 언제나 민달팽이와 같은 약자야 민달팽이가 왜 약자인줄 아세요? 달팽이는 그나마 말랑말랑한 우리 입장에서는 말랑말랑한 껍질이라도 숨어있지 집이 있잖아 내 집 마련 근데 민달팽이는 집도절도 없어 나는 민달팽이야 내가 민달팽인데 이정도로 딜교환을 했다는건 매우 아 오케이 굿 먹어주고 이거 자 다 챙겨줍니다 이런식으로 챙기는게 쉽진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재밌는 게임이죠 좋습니다 이런식으로 두개 먹는척을 하고 한개를 먹어요 그럼 어떤게 되냐면 아 한개를 먹는거보다 두개 먹는척하고 한개 먹는게 훨씬 나요 왜냐면 저기 어 CS 잘챙기네 무조건 잡아야겠다 무리하게 되거든 자 3레벨을 바로 찍어주고 이벤화까지 완벽히 해줍니다 좋습니다 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블린이 계집 작은 이벤트를 내줬네 이벤트 잘 받았어요 하하 이벤트의 주인공이래서 정말 다행이야 어 세상에 하하하하 이거를 이걸 죽었다니 근데 욕심낼만 했어 나도 탐나더라고 말은 안했는데 욕심낼만 했어 나도 좀 탐났어 이블린 지성 님이 계신것만으로 저에겐 감사한 일입니다 님이 계신것만으로 저에겐 감사한 일입니다 자 멘탈갑이라고? 저 이중인격자에요 무슨 멘탈갑입니까 내 턱은 주걱턱님 감사합니다 비꼬는거 같아요 형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아아아 사법고시 준비하는 친구인가 예리하구만 어 미아야 미아다 조심해라 조심조심 미드 박춘자님 아 너 죽는다 우리 엄마 이름 그렇게 농락하면 너 진짜 이름 박춘자 아니지 어 너 진짜 죽는다 나 간다 너 찾아간다 주소 불러라 아 아아아아 죽어야지 완벽하게 아 결과로 도출을 해놨습니다 죽어야 된다는 판단감 있게 정확히 죽었습니다 자 이거 하나 가야될거 같아요 어 요거 조화의 성배 하나 가자 조화의 성배 하나 가서 일단 좀 기다렸다가 조화의 성배 사면서 바로 이동하자 877원대 지금이야 지금 가면서 조화의 성배 딱 사고 좋습니다 대파도 갈거에요 아 아 오자마자 왜이런 상처를 아 아 뭐야 아 먹었다 굿 이정도면 만족 와딩부터 카직스 오니까요 쌍버프네 아직도 쌍버프 되고있네 저 왜 안없어지지 없어지기 전에 내가 잡아가지고 쌍버프 먹어야겠다 쟤도 진짜 근데 합리적이지 못한 애야 솔직히요 여러분들 저 쌍버프요 끝나기 전에 저한테 줘서 다시 직스가 저를 잡아서 잡아가.. 가져가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진짜 합리적이지 못하다 스차도 기절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줘야 되는데 저거 정상적이라면 저 챌린저 유저였다면 나한테 줬을텐데 이상하다 하나 먹어 그렇지 정확히 하나만 먹었군 일단 뭐 CS는 제가 직스랑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어 전혀 문제될 사항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평타로 좀 먹을게요 이거는 평타로 먹구요 이거는 한방치면 Q로 먹어주구요 여기다 W 써주면서 이거 W 평타 이거 W 평타 이거 W 평타 이거 W 평타 좋습니다 다 먹은거 같죠? 어허이 좋습니다 W 선마인님 박춘님 감사합니다 좋아좋아 궁 하나 올리고 이블링 넌 죽었다 아 이블링 우리편 이거 죽으면 안되지 대기 대기 눈치챘어 냄새를 맡았네 내가 괜히 암무빙을 해가지고 눈치를 맡.. 냄새를 맡았어 야 이거 근데 좀 오반데 이거 됐네 잡았네요 좋습니다 이블링만 살면 엄청 이득인데요 저는 삽니다 왜냐면 마나가 없기 때문에 저 친구가 저는 살구요 좋네요 이러면 또 이득을 받네요 이블링이 좀 무리한 감이 있긴 한데 나를 믿고 무리를 했고 그 판단이 맞았네요 블루를 먹어야 되는데 이블링이 집에 가니까 좀 기다렸다가 블루먹을게요 어차피 직수도 집에 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블링이 집에 갔다가 블루를 줄라는 것 같애 현명하다 이거 맞고 야 이거 내가 내가 더 잘 크고 있는데? 내가 이거 훨씬 베이가 보다 잘 크겠어 아니 내가 베이가구나 아 이름이 자꾸 헷갈리네 그니까 에로엘은 캐릭터 이름을 다 비슷하게 만들어야 더 헷갈리는구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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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헷갈리는구만 더블루 써놓으면 알아서 먹어요 보이시죠?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대기 대기 아이씨 천사박춘자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통큰팽 가입을 감사합니다 아하아이 감사합니다 아하 천사박춘자라니 아하 우리 어머니 성함인데 헤헤헤 엄마 저 엄마 이름으로 돈벌었어요 하지만 엄마 주민번호를 판건 아니에요 좋아좋아 대기 질라탄탄님 감사합니다 대기 대기 평타로 먹어지나? 안먹어지나 아아 늦었다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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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루 써놓고 평타 Q 평타 조 아아아아아아악 굿굿굿굿 좋아 굿굿 엥 하하 해물 바보님께서 또다시 별풍선 100개로 통큰팽 가입을 감사합니다 어? 100개 CS 100개까지 열심히 또 CS 이맛이라고 주신거 같아 감사합니다 먹자 어? 블링이가 또 오는데? 어? 이건 또 평타로 먹어지네? 아깐 안먹어졌는데? 이거 Q로 먹어버리고 이건 평타로 먹어버리고 평타 W 평타 Q 좋았어 나이스 좋아 한개면 만족이지 어? 한개도 못먹던게 엊그저께 같은데 오늘 한개면 만족이야 옛날을 생각해 0K8데스 1억이 베이가일디를 생각해 얌별아 그때면 상당히 지금 만족할 수 있지 그때를 생각해야돼 과거에 영광을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아 피폐했던다 자신을 생각한다면 이정도는 이득이라고 따악 아 얘는 그때나 지금이나 더럽게 싸가지가 없구만 지 혼자 모든걸 다 챙겨 악녀같은 녀석 좋아 좋아좋아 와딩하자 와딩 집에는 갈까? 아아 스쳐도 기절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통큰팽 가입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통큰팽 가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이것좀 잡고 제가 아 아깝다 어쩔 수 없죠 카직스 오나봐 도망가자 도망가 카직스 오나보다 대기 평타 쳐줘 그렇지 평타를 먹고 평타 슈 어 호응 좋았네요 정말 뺐으니까 다음에 갱을 오면 잡을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스쳐도 기절님 감사합니다 통큰팽 가입 너무나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하나 먹고요 하나 둘 이번엔 좀 작전을 따르게 하자 이게 W 지금 써 그럼 이제 하나 먹었어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너 하나 먹고 너 하나 먹고 좋았어 하하하 이번엔 너가 이득이니까 다음엔 나한테 이득을 보게 해줘야 돼 어 약속하자 우리 엘프 HP님 감사합니다 백두산 대풍선님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대기 온다 온다 알았어 근데 나 지금 글로 못가 나 전멸이 없어가지고 글로 가면 죽어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 대기 좋아 아냐아냐아냐 아냐 블링아 블링블링블링 이블링 제발 틸러틸러틸러 블링아 어 잡았는데? 멍청하니까 아 멍청한건 바로 마이오크 아 우리가 타이밍에 안 맞았어 저거 봐야 되는데 아니면 아예 안 보던가 아쉽네 집에 가고 와드 하나 사줘 스킬을 왜 안 썼나요 시야가 사라졌어 시야가 시야가 나오면서 와딩을 좀 했어야 되는데 아쉽네 아 호노가님께서 또다시 별풍선 100개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계방에 계시는 분이구나 이런분에겐 킥비가 필수지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꼭꼭꼭 아 레스토니님 팬클럽 가입 별풍선 50개로 또 감사합니다 이분에게도 어 풍큰 팬가입 이어서 또 반큰 팬가입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에게도 킥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각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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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대파주의손님 공햄님 우라라라님 고맙습니다 멘탈감 니시님 감사합니다 큐가기가 몇개지 48 추가주문명 48에 12분에 48이면 잘 모았네 잘 알고있네 저기 블링아 나를 봐주지 말고 딴 델 봐줘 난 언제 파밍만 하면 되니까 나를 봐주지 말고 딴 델 봐줘 에스디님 감사합니다 와딩부터 와딩부터 카리스가 올수도 있으니까 이거 카리스가 오나? 왜이렇게 갑자기 어? 공격적으로 나오지? 아니 왜 아니 뭐하는거야 종합선물 세튼가? 나도 줘야지 그래 자 받아라 아 힐이 없구나 아 힐을 쟤한테 입구나 아 내일 왜 뺏어갔지? 아유 아파라 안아픈가? 아픈가? 이게 아픈건가? 아픈건가 어어어 하하하하 이젠 니가 죽을 차리 내가 이거 받았으니까 이제 니가 받을 차리에요 쓰레시가 글로 갑니다 삐용 삐용 쓰레시님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직스님 당신의 목숨은 제가 가져갈 차례 직스님 죽기 일보 직전 직스님 직스님 아 살았네 생명으로 전이 귀시네 위태군님께서 초콜릿 2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태군님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초콜릿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대기 뭔가를 잡아야되는데? 야 나가야돼 나가야돼 이거 안돼 안돼 나가야돼 저 궁없다 천만다행이지 야 이 베이가는 안전하게 파밍하는게 주 목적인데 엄청 파워하네 이 근처에 어? 나이트클럽 생겼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와 관광도시된 기분이야 대기 대기 W 하나 대포 좀 큐로 먹어요 당연하지 야아아아 또 개피야 또 개피야 이러면 또 가야지 이러면 또 빠져야지 대기 대기 블루 나왔어 큐쓰겠지? 안쓰네 여기다 W 써놓고 하나씩 먹으면서 Q 하나 W 써놓고 코평탄방 좋아졌어 굿 다 먹었고 그 다음에 블루 먹자 이블링 오면 블루 먹고 잘하고 있어요 인공소년2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또 팬카이블 팬가이블 통큰팽가이블 야아 인공소년 인공소년2님도 이렇게 통큰팽가이 빠지는데 인공소년1님은 뭐하시나 원조 인공소년1님의 컴백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소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왜 궁만쓰고 왜 키드가 음 좋아 넌 죽었다 이블링이 오고있다 우리팀 이블링 어 아 큰일났다 야야야야 이거 궁맞고 죽는거 아냐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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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숨이면 모르지 내가 어딨는지 즐 넌 이제 즐 잘가라 따생 아니 이거 아니 아 그럴수있지 충분히 죽을만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럴수있어 아냐아냐 그럴수있어 터라불라 하지마세요 그럴수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올수있는 그런 아픔이예요 넣고 어 어 점멸 빠진거 섹시한 선형이 점멸 빠진거 같은데 맞고 핀나드9이 감사합니다 이거 먹자 이것도 넣고 원래 이블린이 힘든 정글러야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이블린 진짜 어려운 정글러라고 그래서 제가 이블린 안하잖아요 투명임에도 투명이라는 은신이 은신이란 장점에 있음에도 사실 투명캐릭중에 이블린이 가장 이득보는 캐릭이거든요 근데 제가 안하는 이유가 진짜 상급자용 아이디야 상급자용 캐릭터야 엄청 어렵거든 이블린 자체가 자 이거 투명 다 먹고 자 이거 마무리 지어줍시다 아 인공소년님 감사합니다 꼭 초콜릿 60길 추천해 감사합니다 소아트 사랑니 내닉좀 말해주니 감사합니다 야 이거 마주면 죽는다 마주면 죽는다 흐어어어어 슬퍼오오! 암 fridge 암 Gab às 어어 여기선 기쁜일이 슬픈일이 있다면 기쁜일이 조 gin게 moss 미드에서 슬픈일이 있다면 탑에선 기쁜일이 생기겠죠 자 달려갑니다 낫서스가 깔깔깔 웃으면서 달려갑니다 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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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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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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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빠지던 사람이 살 죽고 어? 안 빠진 사람이 살았잖아 인생은 이거 인생은 몰라 어? 세상에 걸음아 나 살려라 빠지던 사람이 하하하하하하 죽고 어? 민기적 민기적 뒤에서 어 무슨 일이 있었던거지? 느린느리도 움직인 군병이 나섰어 살았잖아 이런 세상에 삼따마님 감사합니다 복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태국산 리시님께서 중계방에서 별풍선 100개 서면 감사합니다 CS도 많이 먹었고 저도 파밍이 잘 된 상태거든요 즉스에 비해서 하나 모자란게 없습니다 즉스에 비해서 모자란게 전혀 없죠 음 이정도면 굉장히 좋습니다 해파님 지성이요 지금 상황이 많이 안좋은가 보구나 기회는 와 걱정하지마 어? 걱정하지마라 친구야 기회는 온다 먹고 미드 키우셨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맞습니다 하하하하 제가 좀 미드를 키웠죠 하하 반성하겠습니다 엘비언니님 어? 별풍선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티스부찌랍니다님 어? 이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에 가자 집에 이거 대파 하나 가야되나? 대파까지는 가자 악마의 마법서부터 트러블 매니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투명감주하다 하나 가자 꼬꼬꼬 해파님 맵좀 가려주세요 이미 다 당했는걸? 이미 하하하하하 이미 어 이미 맵관에서 이득 볼 수 있는거 다 우리가 손해받는데 아 그래도 좀 이따 한타에서는 저거하면 안되니까 그래 가리자고 카즈스가 조금 제가 수상하긴 해 응? 좀 수상하긴 해 역갱을 너무 잘 치더라고 이 하나 더 올리자 가자 꼬꼬꼬 좀 수상하긴 해 역갱을 엄청 오더라고 어? 약간 카즈스가 곤충이라서 그런지 쌍의 울림을 보고 이블린 갱을 오는거면 어? 이블린 갱올때 같이 역갱을 오는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그런게임이 아니잖아 곤충 캐릭이라고 해서 진짜 곤충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건 아니거든 그런거 봤을때 약간 이상해 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CS를 놓치고 있었군 어쩐지 뭔가 까먹은게 있었다고 생각했어 좋아 집으로 집으로 여기 와드가 있어 와드 집에가서 아이템을 좀 구매하죠 왜왜왜 올거야? 알았어 기다려봐 오케이 됐다 이건 아 손이 느려 아 으응 오케이 굿 고마워 어디가서 다 어디갔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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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뀨뀨뀨 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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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이야! 아! 아아! 오오! 됐다! 으응! 아아아아! 아하하하! 아! 잘라라! 빠세잉! 아 안죽었어? 이러면 안되는데? 계피인가? 계피인가? 날아오르겠지? 여기다가 WF? 빠세잉! 하아아아! 잡았다! 아! 위험한 게임이 살렸구나! 아아아아! 역수 게임은 위, 위험하게 해야돼! 역수 게임은 위, 위험하게 해야돼!